아 오늘 좀 심각할 수 있는 주젠데 저는 자주 느껴요 아주 그냥 자주 느껴요. 곧 가면 아주 심하게 내가 알았어요 빨래를 약 좀 지워라.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이 낳을 때 봉수가 터진 거예요 저희 남편이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통장이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. 아인애프 때 쫄딱망이 됐어요 가족 친척까지 다 떠났어요 저 가서 밥 좀 얻어먹을 거면 피하는 거예요 눈물 나죠. 시대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